자, 표층은 표면에 흐르는 거고 심층은 가라앉아서 심해층에 흐르는 건데 지구상의 표층선하고 심층선을 보면 여러분들 공장에서 컨베어벨트 같은 거 돌아가면서 제품이 이렇게 쭉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그럼 컨베어벨트 위쪽에서 제품이 쭉 돌아가지 그럼 이게 표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제품을 떨어뜨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에서 돌아가잖아 그럼 이게 심층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다시 올라가면 위쪽 컨베어벨트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표층선하고 심층선은 이렇게 마치 하나의 컨베어벨트처럼 위아래에서 계속 연결돼서 흐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파란색은요 심층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심층선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부근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 남극의 외드레 부근에서 하나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북대서양에서 여기서 심층선이 시작되는 거야 심층선 발생 심층선이 발생하면은 북대서양 심층선 앞에서 여기서 그린란드 부근에서 가라앉아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으로 쭉 이동을 해와요 여기서 가라앉는 거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심층선이 쭉 이동해갑니다 이동해가다가 여기 인도양에서 한 번 위로 솟구쳐 올라와요 이걸 우리가 다음 단원에 용승이라고 공부할 거야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은 여기 표층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쭉 이동하다가 여기 태평양의 적도부근 있지 여기서도 한 번 위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용승이 일어나요 용승 그럼 여기서 표층으로 올라오면은 이게 표층선이 돼요 표층선이 되면은 여기에 다시 쭉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북대수양을 타고서 이렇게 북대수양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빨간색은 이게 표층순환이거든 표층순환 그러면 이렇게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이 연결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빨간색이 컨베어벨트의 표면에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여기 제품 떨어뜨리고 이 파란색이 컨베어벨트 밑에서 돌아가는 심층순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지구상은 항상 적도가 뜨겁고 극이 좀 차갑잖아요 근데 항상 적도에 남는 열을 극으로 전달해 전류로 가는 뭔가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대기대수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해류 중에서는 난류하고 한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을 보면은 자 심층순환이 여기서 가라앉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심층순환은 어 이거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심층으로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올라오는 지역들이 되게 저위도 지역들이야 그럼 저위도에서 위로 속고층 올라와가지고 이게 표층순환으로 연결되면서 저위도의 열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표층순환으로 연결되면 열을 가지고 쭉 고위도로 가가지고 표층순환이 어디까지 가?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고위도 지역까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고위도 지역으로 열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열을 전달해 줬으니까 여기가 식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무거워지니까 얘가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심층순환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은 계속 연결이 돼서 둘 중에 하나가 약해져 버리면 다른 거 하나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용승이 일어난 지역 있잖아요 용승이 일어난 지역은 우리가 그때 난류하고 한류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플랑크톤들의 먹이가 되는 물속에 있는 염류들을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얘기하는데 영양염류는 되게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 흙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막 흙탕물 만들잖아 흙탕물 만들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흙이 밑으로 가라는 것처럼 영양염류는 되게 심히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용승이 일어난 지역은 심해층에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심해층에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잖아 그럼 이런 지역에서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표층에서 그 영양염류를 이용해서 플랑크톤들이 번식을 하고 그 플랑크톤들을 물고기들이 먹어요 그럼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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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